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조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에코 프로버티리얼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 접어드는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윗골이 달린 은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거 분명히 제가 어제 어제 정답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동안에 정말 말도 안되는 정답 정답을 알려드린거 잘 알고 계실거고 어제 제가 분명히 위와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 그냥 영상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미리 전략 드렸던 영상 보면서 다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 자 어제 제가 밤 11시에 올려드렸죠 주포세력 전략매도 내일 내일 뭐다 여기 찍고 급락할거다라고 위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었던건데 자 어제의 영상 자 1월 4일날이죠 5천명 이상에서 봐주셨고 어제 10시 15분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건데 자 영상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초기에 처음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처음에 있는거라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들어볼게요 지나고 있네요 자 우리 내일 상당히 중요한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항상 주말을 앞두고 상당히 뭐다 주말에는 항상 이리저리 뭔가가 나올지 모르는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러다보니까 금요일장 보통은 어떻다 흐름이 오후로 갈수록 좋지 않다 흔히 얘기해서 전강후약의 시장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금요일 안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강한 만큼 내일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긴 할 거다 하지만 강하게 어떻게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도 오늘 급등했죠 장 마감하고 시간 내에서 급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당연히 4% 이상 4에서 5%는 상승 출발을 한다 하지만 상승 출발 이후에 급등하면 좋지만 올랐다가 5으로 가면서 어떻게 윗고리가 달리고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흐름 바로 이와 같은 흐름 아침에 상승했다가 윗고리 달리고 밀릴 수도 있는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항상 뭐다 너무나도 좋아서 열강하고 너무 흥분의 동아리가 될 때는 조심 아닌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상당히 자 보세요 어제 영상입니다 야 정말 정말 보면 볼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한 선생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생이다 선생 선생은 정답을 알고 있다 왜 선생이겠습니까 과거부터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들 그죠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보자마자 이미 어제 첫 멘트가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앞에만 조금 보셨던 분들 영상이 30분 되면 솔직히 안 본다 안 봐 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내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렸던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됐잖아요 오늘도 아침 일찍 보세요 품봉상 품봉상 보면은 상승 출발은 했다 아침에 상승 출발 눌러주다가 급등이 나와서 21만 천원에 고점 찍고 어떻게 됐다 오후로 가면서 약세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어제 뭐다 여기 찍고 급락 나온다라고 했던 상황이 그대로 그림 그린 그대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이 고점은 정확하게 제가 맞출 수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라고는 대충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부터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아침에 뭐다 에코 프로 버티는 제가 바라보는 고점은 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23만원에서 23만 3천원 절반 축소 수익 시력 미리 미리 걸어두자 라고 그리고 ls머트리얼즈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ls머트리얼즈는 얼마 5만원에서 5만 5백원 절반 매도하자라고 9시에 이렇게 전략을 미리 미리 아침에 다 드렸습니다 결국은 자 어떻게 됐다 9시 50분에 24만원까지 결국은 뭐 23만원 뭐 말씀드린 것보다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얼추 뭐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나름 고점에 매도 전략을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 이와 같이 또 내려오면 제가 뭐 할 수 있다 항상 1번 2번 뭡니까 싸게 다시 재배수 할 수 있고 우리 현금 생겼으니까 이 현금은 기회에 이 기회 살려서 딴 데 또 갈 수도 있다라고 그와 같은 상황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것을 제가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옛날부터 수도 없이 이와 같은 전략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감망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왜 오늘 첫 음봉이다 첫 음봉 항상 기다리면서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된다 두개 세개 여기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이때 급등 나올 때 매도하면서 첫 음봉 우리 싸게 내려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확인 예측하지 말자 확인을 하자 왜 바로 급등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눌림 들어오면 한 이틀 3일 정도는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 결국 이틀 3일 기다리는 찰나에 더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첫 음봉 그러면 음봉 하나 둘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빨간색 21선 추세 이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결국은 반등 나갔듯이 또 이틀 3일 정도 눌림 음봉이 하나 두개 세개 정도는 보고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무턱대고 싸게 내려왔다고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 아시겠죠 지금 감망 지켜보자라고 우리는 아침 일찍 잘 매도했다 그죠 항상 금요일장 그죠 이와 같은 대응 정말 기가 막히게 또 또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제 영상 보고 도대체 왜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줄 수 있잖아요 구독도 할 수 있고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다 기본 도대체 누구 영상을 좋아라 하는지 난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전략을 정확하게 주는게 좋은 영상 아닌가요 이상한 뭐 매도금지 뭔 매도금지야 맨날 미쳤다고 매도금지야 매도금지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30% 얻어받고 30% 얻어맞는다라고 대응을 하자고 대응하고 싸게 사면 훨씬 좋은데 뭔 매도금지냐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어 화가 안나게 생겼어 지금 내가 지금 어 화가 난다 화가 나 매도 안 해가지고 맨날 아쉬운 소리하고 친하고 후회하고 그러지 말라고 매도하라고 응? 몇 번을 얘기합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정말 LS 머트리얼즈 보세요 LS 머트리얼즈 오늘 5만원 5만원 뭐다 이 저항 다 어제 영상에 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5만원 그래서 5만원 매도 아침부터 딱 정확하게 오늘 5만원 찍고 그죠? 5만원 찍었다 5만원 찍었다 이렇게 완벽한 전략 우리 LS 머트리얼즈 하고 에코 프로머티 하고 뭐다 이 세력들 이 형제들 제 손아귀에 있다라고 제 손아귀에 오죽했으면 저한테 협박도 했다라고 예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나도 헌이 보인다 이 세력들의 노림수들이 정말 말도 안되는 전략 제가 봐도 제가 놀랍다라고 신내렸다라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합니까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조금 민망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몰라 모르니까 더 화가 나 왜 영상을 안 보냐고 끝까지 좀 보라고 제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영상을 끝까지 안 봐 맨날 그러니까는 아휴 정말 안타깝다 안타까워서 영상 보신 분들 정말 한번 영상 끝까지 보고 있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영상 늘 참고한다라고 이런 댓글이라도 조금 남겨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을 낼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영상을 끝까지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뭐 문자 보내시니까 뭐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드리지만 자 이거 문자 참 안 남겨주신 분들 자 문자 어떻게 받는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 7491 이쪽으로 에코라고 에코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 전략을 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누락되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왜 누락이 된다 지금 말도 안되는 전략을 주다 보니까 문자가 너무나도 많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자가 1000개 이상 쌓여버리면 이게 휴대폰이 목통이 돼서 삭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되다 보니까 누락이 조금 발생이 되는데 문자 10번 이상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문자 조금 보내서 연락 못 받았다 이러셨던 분들 다시 한번 꼭 신청을 해주시고 에코라고 에코 보내실 때 뒤에 숫자 세 번째만 3 네 번째만 4 아시겠죠 이렇게 숫자도 함께 조금 남겨주시면 또 확인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에코 프로 모테리얼즈 오늘 일단은 아침에 전략 드렸던 대로 전략 언제 어제 항상 저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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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예상 흐름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까지도 뭐한다 언행일치의 전략을 항상 드리고 있다라는 거 제발 이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맨날 지난 거 가지고 본인들이 이랬다 저랬다 언제 그랬냐고 거짓부렁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를 마라 비교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심 상한다 남들하고 경력 21년에 베테랑하고 개코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안되는 애들하고 말만 뻔지려 하는 애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좀 제발 아시겠습니까 영상 이곳으로 마치겠고 다들 주말입니다 다들 조금 주말에는 푹 쉬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조금 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해서 답답해서 조금 제 심정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Facebook'ς